민주주의 소에 몸을 갇힌 열사님들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여러 열사님들 앞에서 저희가 민주주의에 반하는 자가 대통령이 되게 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잘못이다 열사님의 정신을 개성하지 못한 이런 주인이다 보고 오늘 저는 주인의 심정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윤석열이 민주주의를 파괴하지 못하도록 대한민국의 평화를 깨지 못하도록 이 서울에서 우리가 앞장서서 마을 낳을 걸 열사님께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참배를 드리겠습니다. 세월은 흘러가도 상처는 안다 세월은 흘러가도 상처는 안다 세월은 흘러가도 상처는 안다 석설해님이 산자역 다르라 박선순하다린 산자역 다르라 다시 한번 Bob은 안 왔지만 서울에서는 직원이 한 14명 정도 되실 거예요. 대표해서 임기관이 참배를 드리고, 이곳에는 이명박 탄핵을 위치면서 2008년 5월에 분신사망하신 이병열사가 있습니다. 2012년 남대문에서 박근혜 탄핵을 위치고 분신하신 이남경열사, 이분들도 모시고 우리가 참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이병열사님이라고 왜 노동열사가 됐냐면, 당시 안티인명박 활동하다 분신사망하셨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택시기사를 좀 해가지고 그쪽에도 가입했는데, 우리가 못해서 우리는 여력이 안 돼가지고 그때 서울대병원에서 해가지고 서울광장에서 이렇게 연결식하고 방주까지 모셔서 사실은 여기 보면은 여기 있죠. 안티인명박 전북 지부 휴원으로 참여하여 이명박 한에 홍범을 배포하다가 분신해서 우리 사무실 학과 한강성신병원으로 돌아가신 분이라 그때 이제 제가 굉장히 이명박 전부 초기잖아 5월달에 해가지고 굉장히 연결식을 성대에 이렇게 해서 모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병열 열사. 우리 참배하자. 안티인명박. 이명박 탄핵을 위치면서 분신하신 분이죠. 지금 많은 분들이 윤석열 탄핵하자 탄핵하자 하는데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윤석열이 어떤 불법을 저지르고 벌써 지금 선거법 위반 등등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아니라고 자기는 하는데 극명석이 했다고 그러잖아요. 뭐 이준석이 했냐 안했냐 물어보기도 하는데 아 걔들은 불리엄 안했다고 는게 농사라. 예 우리 몽렴 하겠습니다. 몽렴. 이분이 이제 서울역 오발차도에서 박근혜 탄핵을 입히면서 분신하신 분인데 이분은 그냥 평범한 직장에 있었는데 2012년에 해서 그때 이제 한강성신병원에서 장례를 했는데 가족들이 막 그냥 강조로 모셔갈려는 걸 우리가 설득해서 겨우 이제 서울에서 연결식하고 서울역에서 하고 그리고 이것까지 오셨고 그랬어요. 예 우리 탐대. 그럼 몽렴. 예 올해는 모자를 안 벗게. 예 올해는 더 저희가 참전하면서 절의를 다니는데 지금 상황이 상황이. 과연 윤석열이 어떤 짓을 저지를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라 더 다짐을 갖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 또 앞으로 열심히 하려면 여기 있는 분들이 다는 안 왔지만 처음 온 분이 세 분이야. 그래서 정신무장도 하고 해야 돼요. 내가 이분들이 무서워서 도망가지 않도록 이 작가가 잘.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Code. 시